시작됐습니다. 가문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네토노이 보라싱 선수 챔피언입니다. 흰팬츠가 김성준. 김성준 선수는 WBC 주니어 프라이급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보라싱 선수가 76년 11월 27일에 정상일 선수와 싸워서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에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 온 선수입니다. 왼손잡이입니다. 보라싱.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신중하죠. 네. 오른손 보라싱을 한번 던져봤어요. 네. 보라싱이 먼저 선재를 해봤습니다. 왼손잡이의 특기는 역시 왼손에 있습니다. 네. 긍점이 왼손에 있는 거죠. 네. 오른손잡이의 특기는 대개 왼손을 조심하고 보라싱의 특기는 파고들어오는 거다. 저돌적인 대시입니다. 네. 그리고 김성준이도 또 물러설지 모르는 선수입니다. 네. 김성준이가 역시 그 도전자답게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1회 초반에. 참 급한 승부는 김성준이로 선 건물입니다. 네. 상급한 승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팔을이 길고 네. 또 보라싱보다는 신장면에서 우세하니까 여유있게 거리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네. 보라싱은 굉장히 그 차돌 같군요. 이 행기인 게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런 선수죠. 아주 그 빈틈이 없이 네. 그리고 파고들어오는 선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보라싱이 키가 졌기 때문에 김성준이 마팅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양상이 이제 보일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선수는 결신대로 그 아파컷을 잘 요리했으면 유리합니다. 네. 라이트 김성준 얼굴에 히트시켰습니다. 김성준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흰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도전자 김성준 우리나라의 김성준 그리고 보라싱입니다. 챔피언 1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주니어 프라이그룹 타이틀 매칩니다. 세계 타이틀 매칩니다. 라이터파 김성준 라이트 튼에 네. 지금 머리를 부딪어요. 네. 지금 보라싱의 레프트를 살짝 구부려서 피해야 하는 김성준이었습니다. 1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진우씨 긴장이 감전죠. 네. 감돌죠. 네. 역시 권투는 이런 박진감에서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김성준 선수와 보라싱 선수의 WBC 주니어 프라이그룹 타이틀 매칩니다. 1, 2, 2로 들어가는 김성준 그러나 여유를 보이는 보라싱입니다. 여유를 보이고 있어요. 김성준 선수도 지금 1라운드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주먹을 많이 던져보고 있어요. 네. 다부진 보라싱입니다. 네티누버 라이트 프레닛 튼였습니다. 네. 10에서 그냥 붙어버렸어요. 짧은 선수이기 때문에 짧은 주먹이 쇼프로에 능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아마 그런 작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을 여서 1회전 경제에 빙났습니다. 네. 1회전에서는 김성준이 과감하게 밀고 나왔습니다. 네. 특히 라이트 단발입니다만은 두 손에게 잘 맞췄죠. 보라싱은 의외로 1라운드는 무적에 긴게 했어요. 네네. 소극적이었거든요. 네네. 이번부터 어떻게 할지 앞으로 라운드 할 때마다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라싱은 탱크같이 밀고 나온다. 짧은 선수가 밀지 않으면 승불낼 수 없거든요. 굉장히 침착할 정도로 지금 거리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주인혁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보라싱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성준 선수의 경기입니다. 검은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챔피언 흰 팬츠 도전자 김성준 김성준이도 카바를 많이 앞면에 대고 두 선 네. 밀고 나오는 보라싱입니다. 오른손 옆구리에다 왼손 스트레이트 보라싱이 던졌습니다. 김성준의 카바링은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두 선을 완전히 양턱에 된 카바링 외곽으로 서서히 돌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보라싱 양 후 보라싱 화이트 김성준 라이트가 빗나갔습니다. 라이트를 던졌는데 빗나갔군요. 들어가면서 김성준의 카운터 왼손 카운터 특히 배를 많이 노리고 탁골을 노리고 있어요. 왼손으로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죠. 네. 라이트 김성준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키가 큰 김성준 약 15cm가 큰 김성준입니다. 그러나 다버진 최고의 보라싱 선수입니다. 라이트 치는 김성준입니다. 랩트 응사는 보라싱입니다. 뼈 작은 보라싱 키가 큰 김성준입니다. 외곽으로 걸고 있습니다. 밀고 나오는 보라싱 김성준이 발 움직임이 많이 뛰죠. 역시 김성준이 유리하게 되려면 팜을 이용한 거에다가 푸트하기 좋아야 되거든요. 네. 접근 운전을 해봅니다. 그러나 벨트는 두껍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보라싱이 키가 작기 때문에 바팅 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성준입니다. 김성준이가 물러서지 않는 선수 아니에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적극적인 전법으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 김성준입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소극적이 됐을 모릅니다만 일단 거리감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밀고 나오는 보라싱입니다. 보라싱도 얼굴에 많이 맞았어요. 두려워 시작! 더같이 로프에 밀렸으면 빨리 후톡으로 도망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3회전 시작했습니다. 절대 보라싱은 로프에 밀게 되면 연타가 쏟아지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받아 치려는 것보다도 유리한 신장과 팔을 이용해서 후톡으로 빠져나가서 공격하는 게 낫다. 김성준이 그것을 명심하고 있기도 해요. 또 임병머 씨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링우에선 실천이 안 되는 지도 모르죠. 앞 맞추는 보라싱입니다. 대주지 말아야죠. 얼굴 대주는 안 됩니다. 떨어져서 싸워야죠. 얼굴 대줄 필요가 없어요. 역시 타이어루익이나 포인트로 이기는 건 마찬가지 니까요. 보라싱 호대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호대에 밀고 나오고 저렇게 맞춰지면 안 되죠. 안 되죠. 김성준 로프 쪽으로 멀리고 있습니다. 계속 파바링한 채 로프로 멀리고 있는 김성준 입니다. 앞팍 밀고 나오는 저쪽으로 밀고 나오는 보라싱 입니다. 저같이 하면 안됩니다. 김성준 반격 앞 파치는 보라싱 보라싱 받아나오고 있는 김성준 그러나 앞파를 계속 끊어맞고 있는 김성준 입니다. 더 답답하게 경기할 정도입니다. 저렇게 얼굴을 맞대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유리한 입장에서 로프로 등지고 있는 김성준 입니다. 계속 몰아치고 있는 보라싱 보라싱 연타 아주 호대게 몰아치는 군요. 저렇게 붙게 되면 김성준이 불리해요. 김성준 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선수고 짧은 맞추게 되면 보라싱으로서는 유리한 거죠. 보라싱 페이지에 말려든 라고 할 수 있죠. 가뜩이나 심장이나 팔이 짧아서 고전하는 입장에 말이죠. 받아나오고 김성준 역사로 나오는 김성준 입니다. 아파 김성준 아파 잘 빠졌어요. 좋습니다. 라이트도 다운 됐습니다. 다운 김성준 라이트도 다운되는 보라싱 입니다. 자 노진호 완전히 크롭 매트에 누워있습니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광하는 한동들입니다. 케어승 입니다. 케어승 완전히 경기합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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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합니다. 네. 굉장하군요. 이 삼천의 많은 현중이 네. 실업이되요. 일단 김성준 의 코너에 몰렸다 빠져나오는 게 좋았어요. 네. 네. 노진호 씨가 빠져나오니까 찬스가 난 겁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다시 라이터파 네. 좋았죠. 라이터파